안녕하세요. 배우라기의 황릉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기기기, 우리 제3과목 입문편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입문편에서 어떤 걸 다루는 게 좀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선은 우리 입문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 전기기기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우선 보죠. 우리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부 다 공통된 과목이고요. 매 회차에 출제되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객관식 문제로 20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전기기기 이론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혹시 전기기기가 나중에 실기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실기에는 기기 관련된 내용으로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걸 좀 떠나서 사실상 기기 이론만 지금 공부하시기는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여러분들 목표 60점 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런 생각하셨나요? 혹시요? 전기기기는 과락만 면하는 과목 아닌가요? 맞아요. 맞기는 한데 그거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좀 전략적이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럼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우리 전기기기를 살펴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석 결과 집중해야 되는 문제와 조금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보시는 것처럼 장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설명 안 드리는 문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풀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신다면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이 항목 부분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5장에서도요.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크게 4장까지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전부 다 산업기사 다 포함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비중은 직류기에서 20%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퍼센트지는 20%. 정확하게는 사실상 19.86%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냥 반올림 해주세요. 어쨌든 20% 정도 돼요. 변압기는 조금 높아져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22% 정도 조금 높아졌다. 그 다음은 유도전동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아져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을 보시면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20%, 20%, 20%, 20%? 되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류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류기도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되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12%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몇 퍼센트 남는데요. 맞아요. 1%에서 2% 정도 남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생각보다 사실 많아요. 많은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기기기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회로도 공부하셔야 되고 자기학도 공부하시고 전력전송공학도 공부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도 공부하셔야 되고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 것도 만찬가지로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한 줄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문제를 푸셔서 정확하게 풀어만 주신다면 공부할 양을 굉장히 줄이실 수 있으세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 이 네 가지를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이론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지금은 네 가지만 조금 더 개념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여기서 먼저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거예요? 공부 범위를 좀 줄입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요. 공부 방법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왜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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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반드시 잘 공부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되셨죠? 네. 그거에 대한 근거사항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출제가 고르게 출제된다. 그것도 1장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요.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표는 정해졌고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슨 내용이냐. 직류기에 대한 얘기예요. 직류기에는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있습니다. 모든 회전기는 다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있는데 사실상 주가 되는 문제가 있고 약간 이렇게 변들이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직류기는요. 둘 다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거요?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이거 두 개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류기는 회전기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직류기는 거의 한 70%가 넘는 게 회전기예요. 그 회전기의 원형이에요. 원형이라고 얘기하면 원리, 원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회전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 방면에서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 돌파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쨌든 기기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얘 원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학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하셨죠? 우리가 자기학에서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겹쳐져요. 그래서 이 원리, 물론 저도 설명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자기학에서도 또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공부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체점. 그 다음엔요. 이거 원리는 이러니까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약간 종류가 달라지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만 조금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요. 그렇게 조금 정리하니까 걔네들의 특징은 조금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 기기라고 얘기를 하면 직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그 4개의 장. 물론 5장까지도 포함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원리, 구조, 특징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알고 가시면 여러분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직류기라고 하는 건 모든 회전기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뭐 물어보냐면 등가회로도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등가회로도를 작성만 하실 수 있으시면 저랑 여러 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도 같이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엔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회로 이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원이 어떻게 되는지,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가회로, 직류기에서는 등가회로도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잘 넘어가시면 이제 바로 동기기로 넘어가죠. 우선 동기기라고 얘기하면 제가 실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요. 이거는 우리가 터빈 발전기고요. 터빈 발전기 끝단에는 이렇게 축이 긴 동기발전기가 설치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차발전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차발전기거든요. 그래서 수력발전소에 사용하고 얘는요. 그러니까 터빈이니까 증기터빈, 활약발전소라든지 또는 원자력발전소 이렇게 되니까 실제 우리가 접하는 발전소에 있는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기에서 주가 되는 건 뭐예요? 마찬가지로 동기기도 동기발전기와 동기전동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동기발전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기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우리 동네에 동기전동기 많이 사용하는데요? 맞아요. 동기전동기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동기전동기보다는 동기발전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기발전기, 원리, 똑같이 마찬가지로 구조, 거기에 대한 특징이에요. 고민 안 해도 되죠? 하나는 이쪽고, 하나는 이쪽고.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다음은요. 동기전동기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기는 해요.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동기전동기라고 얘기를 하면 딱 하나밖에 안 써요. 실제 동력으로 쓰지 않고요. 문제, 우리가 풀어보는 모든 문제는 다 동기, 조상기로 문제를 내요. 들어보셨죠? 동기, 조상기. 안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전선공학 시간에 영률 개선용 콘덴서? 기억하시죠? 우리가 또 자기학 시간에 콘덴서 기억하시죠? 회로 시간에도 콘덴서. 이게 맞아요. 전류가 조금 앞서게 하는, 맞아요. 이거는 정지형일 때 사용하는 전력용 콘덴서, 영률 보상용이고요. 얘, 우리 동기기를 회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전기, 동기, 조상기는 이거 무효전력을 진상, 지상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동기전동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동기, 조상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형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 입장에서는 단락비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돌파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관된 문제가 너무 많고요. 이거 하나만 연관지어서 제가 스토리를 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좀 잘 정리하시면 아마 단락비하고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기기가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력전선공학 시간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전압을 상승해서 송전소를 통해서 변전소와 변전소를 넘어가서 건축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 앞단, 그 후단, 그러니까 송전측과 또는 수전단측에 항상 존재하는 그렇죠? 변압기로 넘어갑니다.